대표님만의 독서 방법이 있나요? 책을 일단 사요 여러분 사서 놔둬요 안 봅니다 언젠가 볼 때 봐요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책도 함부로 읽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사놔요 눈에 잘 보이는데 놔두면 언젠가 한번 읽고 싶을 때가 딱 생깁니다 그때 부담 갖지 마시고 한 페이지라도 보세요 대충 보세요 일단 이 책 중에 내가 한 페이지하고만 친해져도 돼요 그럼 이 책하고 나랑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관계처럼 살짝살짝 친해져요 살짝살짝 한 두 페이지 부담 갖지 마셔야 돼요 한 번에 다 읽어야 된다는 부담이 있거든요 이때 몰라 괜찮아 하셔야 돼요 한 페이지만 읽어도 어디냐 아니면 한 달락만 읽으세요 저 같으면요 저는 좀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서 한 페이지를 만약 다 못 읽으면 또 찜찜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 달락만 읽어요 한 달락하고 친해져요 이 달락하고 친해졌다는 자명함이 생기잖아요 찜찜함이 좀 줄어들고 한 달락하고 친해지고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친해지다 보면요 어느 날 이제 아무데나 들어가서 친해지다가 어느 날 좀 더 마음을 잡고 정주행 이게 드라마 보듯이 하는 거 아닌가요? 드라마를 1회부터 꼭 다 봐야겠다면 못 보죠 어느 날 TV 틀었는데 13화가 하고 있다 근데 내용이 재밌다 보세요 그럼 13화 어느 부분 폈는데 관심 있는 주제가 하나 목차가 있어요 보세요 재밌으면 정주행이죠 앞에서부터 정주행하는 겁니다 그 기분으로 정주행하면 신이 나서 자명해서 정주행하는 거라 더 힘이 생겨요 근데 샀으니 봐야지 하는 정주행은 잘 안 되죠 그래서 달리다가 처음 볼 때 대충 봐요 왜냐? N회차 관람을 목표로 시작하세요 일단 시작해 일단 그냥 한 번 보는 거예요 아니 이 영화를 한 열 번 볼 거다 하면 처음부터 너무 정색하고 덤비면 재미없잖아요 이번에는 음악 위주로 이번에는 영상 위주로 이렇게 슬슬 보다 보면 점점 친해지죠 왜냐? 책은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개념 찾다가 또 지쳐요 그러니까 슬렁슬렁 보세요 개념 찾는데 지치 않으시잖아요 찾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한번 보세요 그냥 보세요 다음에 볼 때 잘 보지 뭐 하고 이렇게 여러 번 봐야 돼요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이건 확실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밑줄을 치면서 보면서 제 밑줄을 치는 이유가 밑줄 친 걸 중심으로 급하면 밑줄만 보고요 밑줄 친 걸 중심으로 위아래 훑고 갑니다 밑줄 친 데는요 집중적으로 읽어요 그러면 이게 거의 외울 정도가 돼요 밑줄 치는 것들은요 외우고 싶다예요 근데 뭐 외우진 않지만 외울 정도로 이 부분을 숙지하고 싶다는 거는 밑줄을 쳐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고 또 보고 하세요 볼 때마다 맛이 다릅니다 훌륭한 경전일수록 볼 때마다 얻는 영감이 달라요 은근히 꾸준히 몰아가기 밑줄을 쳐놓는 이유가 그 부분을 중심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밑줄을 안 쳐놓으면 늘 처음 보는 기분이 들 거예요 저도 그걸 즐기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정보를 장악해야 되니까 일종의 게임 같은 거예요 공성전에서 성을 뺐듯이 책이라는 성을 함락하려면 밑줄을 쳐야 돼요 밑줄을 치는 거는요 내가 이제 너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제 쪼개는 겁니다 제후국 쪼개고 막 내가 다 쪼개는 거예요 책을 분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할 지배를 하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그래서 밑줄 친 데 중심으로 걔네들을 그 페이지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R이론 항상 주제자가 있죠 여기에 주제자는 너다 여기에 중심은 너다 이걸 설정해줍니다 나중에 이제 쭉 제후들만 순방하면 전체 영토 관리가 되겠죠 정보 관리가 되는 거예요 정복하라 분할 점령하라 분할해 가지고 점령하고 밑줄 치고 별별 친 데들은 형형색색으로 제가 칠한 부분들은 그 페이지의 중심인 거예요 핵심 알짬인 거죠 너무 각자 거 보지 마시라 TV 보듯이 넷플릭스 보듯이 보시라 넷플릭스 독서법 드라마 독서법 이런 느낌으로 가세요